결혼한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. 집들이 한다고 시댁 사람들 초대했어요. 결혼 전 너무 좋고 친절하신 시부모님 보면서 저는 시댁 진짜 잘 만났다 싶었죠. 연락 강요도 없으시고 너무 잘해주셔서 맞벌이지만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었어요. 그런데 식사 다 하고 과일 준비할 때 시어머님이 쓰레기 버리다가 시판 갈비 양념을 봤어요. 갑자기 저보고 양념 파는 거 썼니? 몸에도 안 좋은데 이러시는 거예요. 그러더니 갑자기 시아버지 보고 이거 파는 양념으로 한 거래요? 하는 거예요. 시아버님은 갈비찜 잘 만드시다가 왠지 속이 더부룩하더라 하며 웃으시고 농담으로 말하며 웃는 분위기였는데 저는 진짜 하나도 안 웃겼어요. 남편이 그럼 먹지 말라고 힘들게 일하고 밥해준 사람한테 말을 뭐 그렇게 하냐고 뭐라 하니까 아유 농담이지? 미안하다! 하고 웃으며 넘어갔어요. 그리고 집에 가신 후 어머님이 저한테 시판 갈비 양념은 안 쓰면 좋겠다고 카톡이 왔어요. 진짜 어이가 없어요. 답장도 안 했고 남편한테 말하니까 미안하다고 자기가 해결하겠다 하는데 결혼 전에는 진짜 좋으신 분이었고 같이 맞벌이 하는데 힘드니까 밥은 남편 시켜라 사 먹어라 하셨거든요. 근데 진짜 뒤통수 맞은 느낌이고 너무 기분 나쁘네요. 뭔가 기분도 나쁜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내가 지금 고작 이런 걸로 한 소리 들어야 하는지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는지 너무 얼떨떨하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. 시댁 갑질 겪으면 난 바로 이혼할 거야 말하고 다녔는데 심한 시댁설은 솔직히 주작인 줄 알았는데 제가 겪으니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. 이 상황이 안 믿기고 거짓말 같아요. 봄 온난화리 또 부끄러우려고 더 빠져버림 약간 없는 가 hacking 나머지 야구 먹방 때문에 체력 wl 어디 같이 PER 두 아 이마 요즘 나 언제 드림 Salesforce 감사합니다.